안녕하세요 상어 이모입니다 오늘은 제가 맛있는 가을무로 무조림을 한번 해볼게요 여름무는 좀 매운맛이 나서 졸여 놓으면 맛이 좀 덜하고 또 겨울 지나고 월동무는요 졸여 놓으면 들근한 단맛이 나고 요즘 무는 그 중간에 맛이 나거든요 무가 졸여 놓으면 너무 덜근히 하던 게 싫어하시는 분은 지금 졸여 두시면 딱 좋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예쁜 얼굴로 인사드립니다 요거는 유튜버이신 꼼지락꼼지락님께서 제 얼굴을 만들어서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펠트지로 만드신 겁니다 이렇게 펠트지로 사람 얼굴 표현하는 거 쉬운 일 아닐 텐데요 자 이렇게 예쁜 얼굴을 만들어 주신 꼼지락꼼지락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요거 만드는 영상 만드는 과정은 제가 떡볶이 란에 링크 걸어 놓을게요 한번 만드는 과정을 한번 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네요 무조림 한번 해봐 드릴게요 무는 요게 지금 그람으로는 600g 입니다 작은 무 한 개가 600g 정도 입니다 이렇게 큰 무의 절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늘 필요한 거는요 무, 대파, 그리고 멸치인데요 내장 제거하고 머리 제거해서 요렇게 종이컵에 한 반 정도 들어가게 하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무조릴때 좀 큼직하게 써줄게요 요정도로 썰어겠습니다 요렇게 보이시죠 무의 크기는 정해진 거 아니니까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쓰시면 돼요 너무 잘게만 하지 않게 됩니다 대파는 큰 거면 한 뿌리 되고요 요거는 작은 거라서 제가 새 뿌리 했거든요 대파는 굵은 걸로 기준 했을 때 한 뿌리만 하겠습니다 멸치에 비린맛이 싫으신 분은 전자렌지에 살짝 1분 정도만 돌려도 될 것 같고요 괜찮다 싶으면 이렇게 그냥 쓰시면 됩니다 저처럼 멸치 육수 있으신 분은 이거 안 쓰고 바로 육수 부어서 하셔도 돼요 자 종이컵에 물을요 1컵하고 반컵을 더 넣습니다 고추장을 한 스푼 진간장은 하나 오늘 무가 조금 양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둘 물 4스푼넣고 5스푼 넣어도 되구요 아니면 저처럼 마지막 1스푼은 액젓을 쓰셔도 되요 멸치 액젓 1스푼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지은 마늘을 1스푼 넣구요 멸치 종이컵 반컵입니다 후추가루 약간 넣을게요 이것도 멸치 때문에 넣는 겁니다 여기서 주의하실게요 가을무가 맛있다 해도 봄에 나오는 월동무 만큼 맛있지는 않거든요 가을무가 여름무보다 맵지 않다는 것 뿐이지 어떨 때는 조금 단맛도 나오고 어떤 거는 그래도 약간 좀 부족한 맛도 나오고 그래요 그럴때는 물엿을 3스푼 넣어줍니다 이렇게 하나, 둘 그런데 설시고 나오는 월동무일 경우에는요 물엿을 1개만 넣어줘도 되고 2개만 넣어줘도 됩니다 요거보다 줄이셔서 하는게 좋아요 무가 단데 물엿까지 3스푼 넣으면 제가 올리고당이거든요 올리고당까지 이렇게 3스푼 넣으면 더 달 수 있어요 그래서 설시고 나오는 월동무일 경우에 꼭 물엿은 하나, 하나, 2스푼만 넣어주시구요 그 외에는 다 3스푼 넣으시면 돼요 그 월동무가 봄 조금 지날 때까지 나오죠 한 4월까지, 5월까지도 나오든가 아무튼 여름에 그 무 나오기 전까지 나오는 게 바로 그 월동무 입니다 무는 추운 겨울 이렇게 묻어 놓거나 추운 겨울을 나면은 점점 맛있거든요 시금치도 그렇고 가을 시금치가 조금 여름보다는 맛있다 해도 그래도 설시고 겨울이 나야 맛있어요 조금 추운 겨울을 조금 지나야지 맛있거든요 고춧가루를 넣을게요 조금 빨갛게 맛있게 하려면은요 고춧가루 이렇게 2스푼 넣어도 되고요 이렇게 너무 불룩 뜨진 않았죠 이 정도로 3스푼 넣겠습니다 뚜껑을 조금 덮어서 조금 물이 생기면은요 그때 뒤적거려 줄게요 지금은 센불로 하지만 끓으면은 불을 완전히 낮춰 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는 끓고 나서 한 12분 정도만 끓으면은 물이 다 익어요 이렇게 물이 조금 생겼습니다 아까보다 물이 더 생겼거든요 이렇게 해서 뒤적을 주면 됩니다 이렇게 골고루 섞어준 다음에요 뚜껑을 조금 넣고요 좀 불을 낮춰 놓습니다 지금 약불이고요 이렇게 해서 좀 푹 끓일게요 국물을 좀 조림해서 물을 좀 익혀야 되거든요 뚫고 나서 한 5분 지났는데요 한 반쯤 익은 것 같아요 여기서 국물이 아직 좀 남아있거든요 이게 국물이 좀 남아있어야지 밥도 비벼 먹고 하거든요 그 국물로 또 국물이 너무 많으면 또 양념이 잘 어우러지지 않아서 적당히 잘 이렇게 해 줘야 돼요 이렇게 국물이 아직 좀 남아있죠 이렇게 저거를 불이 가장 약하게인지 맞추신 다음에 이제 졸이시는 거예요 불을 아주 약하게 해주시고요 또 뚜껑을 덮고 조금 더 졸일게요 자 이제 한 12분이 딱 지났는데요 이렇게 국물이 짜작짜작하게 있습니다 이렇게 요정도 해서 다 됐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요게 지금처럼 여름이나 가을에는 요거처럼 돼요 물엿을 한 3스푼 정도 넣어주고요 설, 시거나 겨울 지난 있죠 12월 지난 1월부터 봄에 나오는 거는 좀 많이 달달하거든요 그 무는 물엿을 한 스푼만 넣고 하셔도 충분히 달달한 맛이 나요 물을 한번 담아 볼게요 이게 양이 좀 상당히 많은 편이거든요 이렇게 이제 멸치도 있고요 또 무도 있고 이렇게 짜작한 국물까지 자 저는 오늘 참기름을 안 넣는데요 마지막에 참기름 한 반스푼 정도 둘리셔도 돼요 이렇게 모조림이 완성되었습니다 상희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